그룹 ft 아일랜드 최민아 내 아내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유리가 쌍둥이 임신 소감을 전했다. 유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이 아들 재율 의 쌍둥이 동생들 소식 듣고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쌍둥이 태아의 초음파 모습이 담겼다. 이어 요즘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만큼 그 누구보다 고생해주는 남편과 어머님 덕분에 별 탈 없이 행복하게 태교 중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둥이들은 이렇게 서로 꼭 붙어 잘 크고 있답니다 라며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방송된 kbs e tv 살림하는 남자들 위해서는 산부인과를 찾은 최민환 유리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고 쌍둥이라는 격경사까지 안게 됐다. 이에 최민환은 어떻게 내게 이런 축복이 왔을까 싶다라며 쌍둥이가 많은 축복 속에서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유리의 sns 글 전문이다. 짱이의 쌍둥이 동생들 소식 듣고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만큼 그 누구보다 고생해주는 남편과 어머님 덕분에 별 탈 없이 행복하게 태교 중이에요. 둥이들은 이렇게 서로 꼭 붙어 잘 크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